자 엔젤드 씨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엔젤드 씨널 자 끝까지 파이팅을 하겠습니다 자 마녀 오늘 진짜 깊이 있고 역전하는거 불러드릴게요 자 마녀 절대 죽지 않아 내 소리만 낮췄어 마녀니까 우리 송윤간오빠 좋아요로 힘쓰러드려요 파이팅입니다 우리 송윤간오빠 감사해요 자 도검을 줘야지 이검을 주냐 자 오늘 우리 여기보기도 이겼나 아 우리 잘 되셨나 모르겠나 우리 나린님이랑 동갑니다 어 그렇지 왔어 와 왔습니다 왔어 이게 왜 드립니까 자 언니 오빠들 맞췄어 자 마녀가 역전 한다고 했잖아요 자 1점 펼치 큽니다 완전 커요 가자 아 그렇지 아 이게 왜 드립니까 자 우리 흰둥이 언니 어서오세요 흰둥이 오빠 자 가자 아 가자 아이고 제발 역견만이 얼굴 나와라 자 1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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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제발 야 진짜 나물에게 주지 마세요 하하하하 이야 이게 왜 드립니까 언제빠들 자 마지막 스팅이 한 번이 남아있습니다 자 한 번 자 어딜 나올까요 자 제발 역견만이 빨리 아유씨 하하하하 이야 터졌어요 드디어 터졌습니다 이야 이렇게 해서 자 5점 6점 자 바로 자 일단 마녀 리필한 거 까지 다 찾아왔습니다 이야